안녕하세요 알로아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염병과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집안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전염병 있었던 시절에 아로마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공유하고자 싶은 책은 아로마 테라피 교과서인데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유칼리투스 오일에 오일 가지고 마스크에 적용시켜서 마스크를 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에 유칼리투스 떨어뜨려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텐데요 정말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유칼리투스 오일 이거 한 병에 4,500원 하거든요 30ml에 그러면 혼자서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쓰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얼마 안 되잖아요 4,500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한 300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있거든요 에센셜 오일을 몸에 이렇게 지니고만 있어도 면역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보다 가장 더 건강하고 에너지 주파수가 높은 것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유럽에서 5분의 4가 죽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전염병이 페스트라는 전염병 흑사병이잖아요 이 흑사병이 있었을 때 유럽 인구의 5분의 4가 죽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무시무시했던 전염병인데요 이 당시에 페스트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절에 아로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대요 향수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향료에 살균 소독 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향료가 들어있는 포멘더를 목에 목걸이로 걸고 있었고 마루에는 캐모마일, 타임, 라벤더를 뿌렸으며 소독이 되도록 로즈마리, 후추, 유황 등을 뿌렸다고 해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강력한 전염병에 아로마에를 원료로 하는 향수 공장에서는 이 전염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과거의 예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본인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지금 이 전염병에 아주 효과가 있을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하는데요 로카리투스 오일을 사용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러붙지 않는다는 저 개인적인 강력한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편하면서 몸에 부작용이 없으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로 내 면역을 지키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면 사용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에로마 테라피 에센셜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청소할 때 이 통에다가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유카리투스 오일을 떨어뜨리고 티트리 오일을 넣어요 티트리 오일도 여러 방울 넣고요 그리고 레몬 오일을 같이 넣어요 이 세 개를 넣어서 흔들어가지고 유리창도 닦고 저희 방바닥도 닦고 청소할 때 쓰거든요 이렇게 청소할 때 쓰게 되면은 내 몸에 내가 생활하는 곳에 청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고 또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청소할 때 쓴 아로마를 사용해서 쓴 거는 제가 벌써 한 3년?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고요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나의 면역을 지키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로마 오일은요 면역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게 아로마 오일인데요 아로마 오일은 채취를 할 때 식물의 꽃이나 잎이나 줄기, 잎사귀, 뿌리까지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압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물과 기름을 짜서 물로도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물로도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오일을 가지고 이런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인체나 또는 여러 가지에 쓰게 되는데요 식물에서 아주 식물의 액기스 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일이 굉장히 고대서부터 많이 사용했어요 아로마는 향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향을 좋은 냄새를 맡았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나쁜 향기를 맡았을 때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만큼 향은 본능적으로 치유 기능이 있다고 예전서부터 글을 봤고요 성경에도 아로마 오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는 유한과 몰략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흔히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더우드, 우술초, 백향목, 사이프러스, 장미오일, 히솝오일, 갈바늄, 스파이크나드, 알로에, 카시아 이런 여러 가지 향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향기는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브루스 타이노 박사는 주파수 측정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주파수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주파수가 있고 식물에도 이렇게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의 뇌는 72에서 90 인간의 몸은 62에서 68 그리고 허브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허브 중에 로즈는 320이에요 라벤더는 118, 주니퍼는 98, 멜리산은 102, 페파민트는 78, 바질은 52 이렇게 식물의 모든 것이 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인슈타인도 에너지는 MC의 자승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브루스 타이노 박사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모든 물질에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로마 오일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면역이란 세균, 바이러스, 먼지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이죠 그래서 면역이 강하면 전염병이 걸리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강한 사람이 면역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인체는 기본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고요 인체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렇게 기본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3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나의 면역이 강하면 전염병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이나 동물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바이러스는 자기보다 힘이 강하면 침입을 못한대요 힘이 강하면 그런데 힘이 약하면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침입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더 면역이 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몸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사람에게 유리한 바이러스가 있고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유해한 바이러스가 되겠죠 아르마오일은 기본적으로 살균과 소독 기능이 있는데요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겠죠 집안 청소를 굉장히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손도 손 소독하고 몸을 굉장히 청결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청결을 청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몸을 무리하지 않게 에너지를 아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몸의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요 그리고 잠도 많이 자고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있는 것이 좋고요 잘 먹고 고기보다는 채식 위주로 이렇게 섭취를 많이 하고요 술 같은 건 조금 피해주는 게 좋다고 하죠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내 면역을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유카리투스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루 일상을 살면서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런데 내가 피곤했을 때 에너지를 그리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내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저는 유카리투스를 많이 가까이 하면서 많이 막기도 하고 유카리투스를 많이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고 싶은 게요 기본적으로 유카리투스는 살균 소독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집안의 가정의 상비약으로 유카리투스하고 티트리오일은 상비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살균과 소독 효과에 굉장히 좋은 오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거 이제 쿠팡에서 샀는데 30ml에 4,500원이에요 이게 300방울이 들었잖아요 10ml에 100방울인데 30ml면 300방울인데 혼자 쓰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이렇게 내 인체의 면역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계 전염병이잖아요 아로마 오일 중에 호흡기계에 아주 좋은 게 유카리투스 오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러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오일 중에 유카리투스 오일이 아주 강력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이제 그래서 유카리투스 오일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카리투스 오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호주 원주민들은 아주 수세기 동안 피부 상처난 곳에 유카리투스를 사용했고요 상처 치유 목적을 사용했고 유카리투스 오일은 강력한 방충 효과가 있어요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유카리투스 나무를 북아프리카 지역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도 바이러스 종류잖아요 거기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유카리투스 나무를 심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카리투스 나무는 굉장히 또 잘 자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의사 장발레 의사는 피부에 2%의 유카리투스 오일을 뿌리면 포도산 규근의 70%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청소할 때 여기에 유카리투스 오일과 티트리 오일과 제가 레몬 오일을 넣어서 집안 청소에 청소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몸에 이렇게 뿌리기만 해도 포도산 균이 70%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굉장한 상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해서 집에 왔을 때 혹시나 내 몸에 붙어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물에 2%의 유카리투스 오일을 해서 현관에 두면서요 이거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유카리투스는 호흡기계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 비염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 유카리투스 오일에 대해서 이 아로마 테라피 책에 있는 유카리투스 오일에 대해서 주요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기능 강화, 면역 기능 강화, 신체 기능 활성화 두뇌가 명석해지고요 똑똑해지고 싶다면 집안의 자녀들에게 이 유카리투스 오일을 선물해 보세요 머리가 똑똑해진대요 그리고 인효, 소변을 잘 배출시켜주는 인효작용이 있고 진해, 거담, 가래 있잖아요 가래에 이게 이제 균을 박물을 해주기 때문에 가래에도 굉장히 좋고 향균 작용이 있고 항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요 향진근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계의 바이러스고 그래서 이 유카리투스가 굉장히 내 몸을 지켜주고 면역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카리투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이 유칼립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유칼립톨의 효능은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향균 작용, 거담 작용, 카타르 증상 제거 작용 기간지 점막의 향염증 작용, 소화기간의 격련 요즘에 제 친구들도 음식 먹고 나서 소화기간이 막 격련이 일어나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유카리투스 오일을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침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유칼립토스 오일을 물에다가 유칼립토스 오일을 떨어뜨려서 가글을 하면 감기가 약을 먹지 않아도 나았다는 증상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굉장히 좋은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유칼립토스 오일은 폐와 기간지가 약한 사람에게 알맞은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와 기간지가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유칼립토스 오일을 함께 하면 정말 좋다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숨이 막힐 것 같은 괴로운 느낌도 없애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했던 마스크에 유칼립토스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구석구석 스며드는 듯한 유칼립토스는 공기를 살균 소독하고 정화시키고요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회복시켜주고 흥분도 가라앉혀주고 마음의 평온까지 얻게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에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칼립토스 오일을 함께 하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걱정이 있을 때는 에너지가 주파수 때가 낮아지고요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있을 때 유칼립토스 오일을 맡으면서 내 에너지를 끌어올려 줄 때 굉장히 필요한 오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칼립토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러붙지 않도록 정말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에센스 오일이라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큰 병도 있거든요 이게 거의 500ml에 육박하는 건데 473ml인데요 제가 35,000원 정도인가 이게 가격이 쿠팡도 가격이 맨날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걸 사가지고 정말 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 큰 거를 혼자서 왜 이걸 사서 썼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대량 요인인데 저는 청소할 때 바닥에도 쓰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 목적으로도 쓰고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해서 저는 또 쓰기도 해요 컵에다가 이걸 떨어뜨려서 쓰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선물로도 제 지인에게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 정말 선생님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작은 금액으로 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오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내가 더 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러붙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했다면 잠도 많이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그런 물도 따뜻한 물도 마시고 굉장히 그런 것도 당연해야 되고 손소독도 당연해야 되고요 그런데 유카리투스와 오일을 함께 되면 그 상승작용 면역에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그 상승작용과 그 플러스 알파의 작용 정신적인 작용과 내 몸에 물질적인 굉장히 면역을 강하게 해주는 강력한 오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보다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정말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행동 하시고요 정말 세상은 정말 좋아지고 있고 정말 좋게 변하고 있고 그 긍정적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계시면 정말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드립니다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